을미 소학교령 그리고 을미 소학교령이 다음 년에 발표가 됩니다. 소학교는 몇 년제였어? 6년제입니다. 6년제. 자 그럼 봐봐. 95조 을미년이. 95잖아. 을미년. 을미 소학교령이잖아. 95, 96, 97, 98, 99, 6년이지. 그럼 1900년이죠. 소학교 다음에 뭐가 필요해? 중학교 필요해. 그래서 1900년에 뭐가 개설이 돼? 한성중학교잖아. 밑줄구나. 하나를 알게 되면 뭘 알아? 을미 소학교령도 알 수가 있지. 한성중학교가 1900년이면 6년 이 이후에 개교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애국 개몽운동기로 가게 되면 사립학교들이 전국에 5천여 개 소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일본 놈들의 기록인데요. 실제로 하면 더 많았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가르쳤겠어? 친일적인 교육을 했겠어야 민족교육이 주로 이루어졌겠는가? 답은 두 번째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보통 학교령 밑줄 1906년 우리는 10여 년 전에 을미 소학교령으로 6년째 딱 했는데 이놈들이 무슨 재주를 위해서 4년째 보통학교를 개편해버린 거야? 통감부 설치해가지고 정치적 간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학교령 1906년 해놓고 4년째예요. 다음 사립학교로 또 쏠리지 그러니까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까지 해가지고 탄압을 해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국학연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참 재미없는 부분이야. 재미없는 부분인데 연도도 외워야 되고 바로 오른쪽 봐보세요. 국학은 당시 나라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인 국어, 한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인 국사에 대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한문체는 가보개혁 이후에 공문서에 국한문체가 사용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서유견문록입니다. 6.1쯤 6.1쯤